자 그 다음 67절 가겠습니다. 67절 제목이 소크라테스예요. 거의 테스트형이 생각나실 거예요. 67절 제목 너 자신을 알라. 먼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다. 라고 하셨다. 원문에는 멍충이라고 안 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멍충이잖아요. 우리의 나를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고도 포함돼요. 에고. 에고도 나잖아요. 에고도 나예요. 그런데 참나가 있어요. 참나. 성령. 그러면 나의 본 모습을 알아야죠. 나의 뿌리가 뭐예요? 성령이요. IM이요. 보세요. IM이 나의 뿌리잖아요. 영자리. 에고의 세계는요. 혼과 육의 세계라니까요. 내 마음, 내 생각, 감정, 오감이 혼이죠. 그리고 물질이 육신이죠. 물질. 그리고 육신이 살아가는 세계.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 경험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보세요. 물질, 세계, 생각, 감정, 오감을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나의 뿌리인 성령자리를 모르면요. IM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에요. 이런 분은 혼과 육이 둘이고 에고라는 나와 이 바깥세계라는 남이 둘이에요. 늘 이원성 세계 속에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둘이라고요. 짝이 지어서. 그런데 IM을 딱 알아버리면요. 혼이건 육이건 나건 남이건 다 성령의 작품이고 성령의 신비가 되어버려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벚궁. 일체 마음법이 참나작용이구나. 공의작용이구나. 이거 깨달아버립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모든 것을 알겠대요. 모든 걸 다 알아도 나를 모르면 멍충이다. 나를 알아야 모든 걸 알게 된다. 나를 안다는 건요. 나의 뿌리인 성령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물의 뿌리인 성령. 나의 뿌리이자. 그 성령자리. 아버지자리를 알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 자녀란 걸 알게 되고 만물도 모두 아버지의 신비의 작품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만물을 아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요. 생각감 정우감 심리학이나 이런 만물에 나와가지고 세계에 나가가지고 막 빅뱅을 논하고 다 논해도요. 그게 나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 밖에 만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니 만물이니 하는 모든 게 진정한 나. I am 내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성령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자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만물은 무엇? 하나님의 작품. 이걸 모르느면요. 이걸 모르고 만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 아주 거중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고 단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200회 특집으로 보너스 나갔습니다.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00회 파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